앞서 3D멍에서 출력한 출력물들인데요 이제 얘는 그냥 킹루니에서 뽑은 거고 지금 이거는 고속루니 그리고 얘는 K1에서 전에 출력한 출력물입니다 4K로 찍어 놓으니까 영상을 확인하실 때 커다란 화면에서 4K로 화질 설정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개 모두 PLA이고요 필라멘트는 큐비콘 PLA 사용하였습니다 다 210도로 사용했고 고속 전용 필라멘트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PLA입니다 먼저 그냥 킹룬입니다 0.2 레이어로 큐라 슬라이서 사용했고요 출력시간은 3시간 54분 걸렸습니다 보면 옆에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프린터로 이 정도면 출력물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보면 이쪽은 살짝 좀 눌린 것 같네요 일반 루니는 제가 이제 손으로 수동 레벨링한 상태로 출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PLA로 뽑았지만 형상 때문에 얘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습니다 PLA 맞고요 고속 루니로 출력한 출력물입니다 0.2 레이어로 1시간 42분 걸렸습니다 오토레벨링 이용해서 출력했는데 여기 보면 살짝 바닥이 조금 눌린 자국이 있네요 K1으로 뽑은 출력물입니다 1시간 52분 걸렸고요 고속 루니보다 조금 더 걸렸고요 슬라이서는 이제 크릴리티에서 제공한 슬라이서 사용했습니다 얘 역시도 오토레벨링 킹룸끼리 비교해 볼게요 일반 킹룬, 고속 킹룬입니다 옆면은 그래도 조금 천천히 뽑은 킹룬이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육안에서 멀리서 보면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고요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야 출력물의 상태가 좀 비교가 됩니다 확실히 천천히 뽑은 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얘는 좀 살짝 눌려서 뽑힌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코린터 2개 비교해 보면 얘가 빠른 고속 킹룬 K1입니다 그러면 K1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윗면을 보니까 영상으로 만듭니다 스팸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크릴리티에서 제공시킹을 요리합니다 연준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서 제공시킹을 unsurre한 장합니다 그리고 그线은 뾱이 이렇게 kicking tum을만 기울이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